예 안녕하십니까 좋은생각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 좋은생각 황병준 입니다 지금 이렇게 포토존 요게 반영이 이렇게 안되는구나 에 포토존을 앞으로 대회장에서 요 형태로 요 형태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리 뭐 밑에 봄치면 있고 그래서 대회장 갔을 때 어 가는 방향 우측에 대충 세워질 거에요 우측에 우측에 세워져서 이제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좀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올 하반기에 남은 대회가 몇개 없죠 몇개 없어서 그렇지만 대회장에서 이 배너가 보이시면 자세를 잡으시고 멋진 모습을 찍힐 수 있게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뭐 형님들하고 제거하고 이렇게 해갖고 해갖고 음 앞으로 더 재미난 추억 만들 수 있게 뭐 이렇게 지원해 주신 뭐 1킬로 커피하고 영미떡볶이 아스티리 한국자전거정비협회 투어 바이크 자투 뭐 라이트 브라더스 이런 것에 감사드립니다 해서 포토존 예 앞으로 더 재미나고 신나게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오늘 토요일인데 지금 최전 100주년 기념으로 행사가 있죠 네 그 행사와 상관없지만 오늘 오후 1시부터 반민이부터 양수역까지 갔다 오는 행사가 있는데 각각의 포지션에 맞춰서 사진과 영상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계획은 앞으로 이 포토존을 보이시면 봤다 글면은 카메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 재미난 추억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